안녕하세요 플레임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 오늘요 아주 특별한 세트를 가져갔는데요. 네 버터플라이 가든이라는 그런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요? 네 실험 세트입니다. 실제로 나비가 자라는 걸 지켜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세트입니다. 나비를 좋아하신다면 정말 딱인 그런 세트인데요. 네 굉장히 멋져요. 네 그러니까 나비가 애벌레였을 때부터 계속해서 키우면서 관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과학 세트입니다. 네 굉장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. 네 아주 멋진 애완동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 일단은 만 5세 이상의 어린이들이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. 네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해주셔야 됩니다. 지금 뒤쪽에 보니까요 사실상 이 세트 안에 나비가 오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나비의 애벌레를 따로 여기서 플러스로 더 구매를 해주셔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. 염두에 두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. 일단은 여기는 이 세트는 자체는 지금 나비를 키울 수 있는 이렇게 장을 주는 것 같아요. 네 굉장히 좋은 게요. 용이성이 있는 게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. 그렇게 간단하게 펼쳐주기만 하면 된답니다. 이 안에서 애벌레가 자라서 나비가 된다고 하는데요. 네 보시다시피 제품명은 라이브 버터플라이 가든입니다. 네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아주 작은 스포이드도 있는데요. 네 또 쿠폰도 있고요. 네 이 쿠폰을 가지고 나비를 실제로 또 다시 또 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나봐요. 네 3.5달러를 내셔야 또 배송비로 다시 내셔야 되고 그 이외에 또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하나 봐요. 네 하지만 일단 애벌레를 시키시기만 하면 이 세트 안에서 또 나비가 자라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. 굉장히 또 흥미로운 세트인데요. 네 여러가지 네 어떻게 나비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네 그런 팁들이 안에 들어있네요. 세트 안에 나비도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네 힘들겠죠. 유통 과정에 네 접는 거 지금 보여드리는데요. 굉장히 간단하죠. 위쪽은 이렇게 열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요. 네 이렇게 뒤집어서 뒤쪽을 붙이면요. 이렇게 일어나지 않게 된답니다. 네 뒤쪽에 설명서 보면요.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요. 3월에서 9월까지만 이 애벌레 구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. 네 어떤 온도가 적당한지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. 또 애벌레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해서 고치를 만드는지도 이렇게 사진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. 네 여러가지 나비에 대한 정보들도 있으니까요. 세트 구입하시면 나비를 키우기 전에 또 정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네 애벌레에서 네 고치에서 나비까지 아주 멋진 세트인데요.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네요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장난감 또 리뷰들 또 과학실험들 감상해주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